안녕하세요. 저는 신용산에서 베트남 요리를 하고 있는 남준영이라고 합니다. 혓두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요리를 하게 된 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효도를 할 수 있는 첫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의 첫 식당은 효자라고 이름을 지어보자 했는데 듣기도 재밌고 입에 잘 붙어서 그래서 혓두라고 짓었습니다. 효도의 컨셉은 다른 베트남 식당 다르게 공간이 주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전의 베트남 식당들의 버전보다는 조금 더 로컬적이면서도 각종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3의 베트남 식당. 사람들이 효도 쌀국수를 먹고 정말 로컬 맛이다, 현지 맛이라고 느끼는 건 저희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허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훨씬 더 매력있고 맛있게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효도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감성적으로 그 사람한테 교감이 될 수 있는 항상 좀 재미있게 입력을 해보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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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